보면 볼수록 항상 놀라워요. 이화 노래 성실 들어요. 항상 밝아서 주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그 소리에 끌렸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의 훌륭한 가수가 돼서 한국의 노래를 미얀마에 알리고 또 미얀마의 노래를 한국에 알리는 전 미얀마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15살 왕 이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생이기도 하지만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엄마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는 나라에 살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난민으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15살의 반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2의 고향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지내는 집은 한국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엄마는 통역사이기도 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없으면 지유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좀 걱정도 있고요. Though she is responsible for most activities that happen within her family, she never loses her charm. The most amazing part is that she is only in her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while also working as a singer in Korea. 이화는 일단 친화력이 되게 좋아서 선배 후배 가릴 거 없이 진짜 다 잘 지내고 항상 밝아서 주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화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부르는 줄 몰랐거든요. 보면 볼수록 항상 놀라워요. 이화 노래 성시대로요. 이화가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화의 노래는 한국의 노래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한국의 традиционal pop music, 트로트, 그리고 유명한 것 같아요. 제 생애 첫 경연 프로그램이었고 그렇게 큰 프로그램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 자신만 정말 노래를 너무 못해. 항상 무대 나갈 때도 항상 잘한 무대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랑 정말 엄청 열심히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연습만 했거든요. 나도 노래 잘할 수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 이화's Magic Lily performance was especially highly praised among the judges on the program. 이화 says that the performance was her tribute song for her deceased fodder. 아 사실 이 상사화가 저의 이야기를 해주는 노래 같아요. 상사화라는 꽃이 꽃이 필 때는 잎이 지고 또 잎이 필 때는 꽃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도 저를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것처럼 이 상사화라는 꽃도 저랑 아빠의 얘기 같아서 그 감정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한국인이 아니고 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사를 해석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또 옆에서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여기는 이런 뜻이다 하고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오늘의 많이화를. 이화's vocal trainer and manager 이경자 met 이화 at the 2018 Migrants Arinang Multicultural Festival where 이화 won the special award. ever since then, their relationship became special. 이화의 소리를 듣고 제가 뭔가 굉장히 그 소리에 끌렸어요. 이화의 소리는 굉장히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However, 이화's dream to be a singer was not because of any awards or the recent recognition, but because of her father. 카렌은 미얀마의 소수민족이에요. 우리 아빠가 카렌 쪽의 국민 가수셨어요. 애기 때부터 아빠랑 같이 있으면 항상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또 항상 아빠 친구가 놀러 오시면 우리 딸 노래 잘한다. 한번 노래 불러봐라.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화 also thanks her mother who continued to upload 이화's videos on Facebook and supported her auditions and performances. 4학년 초등학생 때는 노래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노래하기가 너무 귀찮고 또 노래가 너무 짜증났어요. 그때는 근데 하도 엄마가 노래 연습해야 돼야 그래야 네가 잘 돼야 우리 가족도 잘 되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 연습해나가야 제가 한국과 미얀말을 이어주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엄마가 계속 꾸준히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고 그때 조금씩 조금씩 팬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화 목소리가 많이 성숙해졌다. 많이 달라졌다. 이화 노래 정말 너무 잘한다고 또 애기 때 목소리랑 다르다고 팬분들이 많이 칭찬해주셨어요. 또 지금 제가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엄마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Now, 이화 sings of the spring in her motherland. With the hope of peace in the recently intensifying Myanmar situation, she released a song titled Spring in Myanmar and Burmese people thanked her for her courage. 너무 뿌듯하고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얀말의 보음이라는 곡을 그분들에게 조금 그나마 힘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한 노래였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미얀말에서 태어나시고 또 미얀말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시고 자라셨던 나라니까 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 제 또래 친구가 많은 희생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두려우면서 되게 하루가 되게 끔찍한 하루를 보내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얀마에는 사계절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한국처럼 되게 추운 겨울이지만 언젠간 꼭 그 친구들에게 봄이 찾아와서 잘 뛰어놀고 행복한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언젠간 미얀마에 가서 편히 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의 훌륭한 가수가 돼서 한국의 노래를 미얀마에 알리고 또 미얀마의 노래를 한국에 알리면 저는 미얀마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저의 재능과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 참. 나는 집을 원해요 아름다울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플 때에 그리워할 수 있는 난 집을 원해요 멋질 필요도 없어요 난 너무 피곤할 때에 쉴 수 있으면 돼요 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따뜻한 그 집을 그 누구도 필요 없다고 그 누구도 필요 없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울 때 옆에 있어주고 무서울 때 나를 지켜주고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나의 집 은행이 희원한 아픈 아픈 감사합니다.